안녕하세요 한비티비입니다 오늘은 손태진님 5월 스케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30일 인데요 곧 이어서 오후 2시에 불타는 트롯맨 전국투어 콘서트 서울이 합니다 꼭 참여하라구요 내일이죠 5월 1일 입니다 오후 2시에 충남향 m버스 운행 개통식이 순천향대학교 SCH미디어랩스 관에서 합니다 꼭 참여 바라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아시죠 5월 2일 입니다 오후 9시 10분에 장미꽃 필 무렵 mbn에서 하고요 오후 10시에 mbn에서 불타는 장미단에 손태진님 나오시구요 5월 6일 입니다 오전 7시에 tbs efm 스위트 론데이브 재방송이 하고요 다음에 똑같이 오후 2시랑 오후 7시에 불타는 트롯맨 전국투어 콘서트 광주를 하시죠 공연하시니까 꼭 보러 가시고 5월 7일 입니다 오전 7시에 tbs efm 스위트 론데이브 녹화가 또 있으시구요 5월 9일 입니다 오후 9시 분에 mbn 장미꽃 필 무렵 그 다음에 오후 10시에 mbn 불타는 장미단도 하니까 꼭 보시구요 그 다음에 5월 11일날 23년 서울 머니쇼에 홍보대사로 행사 참여하시고 5월 13일날 오전 7시에 tbs efm 스위트 론데이브 재방송이 있으시고 오후 2시 오후 7시 불타는 트롯맨 전국투어 콘서트 인천이 있으시구요 5월 14일 입니다 오전 7시 tbs efm 스위트 론데이브 녹화가 있으시고 5월 16일날 오후 9시 분 장미꽃 필 무렵 오후 10시 mbn 불타는 장미단 5월 20일날 오전 7시 tbs efm 스위트 론데이브 재방송이 있으시고 오후 2시 오후 7시는 또 불타는 트롯맨 전국투어 콘서트 청주가 있으십니다 5월 21일은요 오전 7시에 tbs efm 스위트 론데이브 녹화가 있으시고 오후 5시 음유신 투 팝 앤 아리아 부산 공연이 있으시구요 5월 23일입니다 오후 9시 10분에 mbn 장미꽃 필 무렵 오후 10시에 불타는 장미단 방송이 있으시고 5월 27일입니다 라디오 오전 7시에 tbs efm 스위트 론데이브 재방송이 있으시고 5월 28일입니다 오전 7시에 tbs efm 스위트 론데이브 녹화가 있으시고 5월 30일입니다 5월 30일입니다 오후 9시 10분에 mbn 장미꽃 필 무렵 오후 10시에 불타는 장미단 방송이 있으시구요 그 다음에 6월 3일 날은 똑같이 오전 7시에 tbs efm 스위트 론데이브 재방송이 있으십니다 여기까지 손태지 님 스케줄이었습니다 꼭 가실 수 있는 부분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